오늘 출발하는 날인데 한말씀 모두 안전전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탑시다 오늘 날짜가 5월 26일 목요일 맞죠? 현재 시간이 오전 5시 13분 오늘 즐거운 여행 시작길 입니다 어쨌건 안전운전이 제일 최고죠 여기는 솔즈베리 입니다 시오빠가 줄게 안졌어 왜? 재미있게 많아 시오빠가 약하구만 이거 승용차지 진차가 아니여 확 쳐진게 보이네 음료수같은게 반드시 덜어버리니까 덜고 왔어? 다시 커왔지 또? 무거워 무거워 몇개 펼치겠니? 그러게 무겁거든 러블베리 배가 좋아해 러블베리 어제덕 러블베리 우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주셨죠? 어제 내려오신 거죠? 네. 아유 망치. 언제 하십니까? 누가 때렸어요? 아유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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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껴보라죠? 아이고 아껴보라죠? 아이고 고생하세요 아이고, 고생하니까 아이고, 고생하세요 아이고, 고생하고, 고생하고 아, 치면 이제 커피나 줘야지 아이고, 고생해 누가 아났어? 어, 누구나 가닥에 가면 돼. 이뻐 아, 쪽에서 트위기 아, 쪽에서 트위기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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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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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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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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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많은 겁니다. 위에 나면 두 개 있는데? 차꿀을 가져오면은 여기 봐봐 하고 나가서 구원을 찾아줘야 된다. 뭘 찾아줘? 그립? 왜 씻어? 1층에 밥을 먹었나? 5층에 또 몇 개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2층에. 저희도 원하는 거겠지? 밥만 내면은 먹자고? 밥만 내면은 먹자고? 밥만 내면은 먹자고? 고기 금방. 그냥 자동으로 먹자. 우리 자가 몇 개야? 여기 안에 있어. 6개. 애들도 온다며. 누가? 쟤네. 아 이리 온다고? 정말? 부른다고 그랬대. 아 그래요? 술을 하고 있더니. 진짜 이기네. 주위집도. 현빈이 뿌파이 하나하네. 얘기 좀 해. 뿌파이 하나하고. 여전히 가봐. 여전히 가봐. 여전히 가봐. 여전히 가봐. 아 비가 와. 너무 좋습니다. 한국의 먼 강원도 산골에 놀러 온 것 같아요. 아주 구석입니다. 구석.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그 주가 여기. 여기는 버지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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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행 첫날입니다. 아이고. 이거 오픈을 해야지 더 빨리 익는거 아닌가? 아냐아냐. 이거. 스팀 되는거야. 불씨가 좀 약해서. 좀 맛있네. 이거 마카시아 나무가? 어? 봉준씨! 이리 와. 맥주 하나 들고 와. 아. 이거 어디서 뭐 먹어도 되는거에요? 어. 이거 냉동실에 있더라고. 하나 갖고 와. 하하 하하하 그거요? 아. 돈 냈는데 그럼 먹어도 되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되는데. 아무래도 좀 어색하죠 형님이 신경 좀 많이 써줘야지 동작이 어디로 와 한번 뒤집을까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티입니다 편하게 오늘 저녁을 한번 즐겨보세요 동작씨 여기 먹어도 되지 당연히 300%씩 먹어도 돼 집은 그래도 좀 풀었습니다 아 죽인다 어우 모양떼깔 죽이는데 밖에 비옵니다 비가 안와야되는데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아이고야 이름맛에 또 이렇게 놀러 한번 와서 갑자기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해서 그냥 부랴부랴 시간 내서 아 다행히도 자리야 뭐 얼마든지 있죠 근데 또 이런 또 매번 다녀보면은 사람 많이 가야 재밌어요 아이씨 아이씨 여기 가져 놨자 아이씨 금방 써야지 뭐 이거 어따 하고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안에 들어가자고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문이 있네 아 그런 편이네 문 닫고 그래 문 닫고 문 닫고 문 열고 그냥 그래도 안에 시내라 아 비가 많이 오던데 아 그래서 거기에 거기 가는 건 아닌 것 같애 아 요 앞에서 하자 요 앞에서 하자 요 앞에서 하자 요 앞에서 하자 아 아 비가 와요 아 비가 옵니다 비와요? 네 내일 바위에서 타야되는데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계속 비온대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여기만 비와서 나가면 괜찮은건지 아침에 보자고 네 아침에 보자고 네 지금 저쪽에는 저기 뭐 도와드릴까 없습니다 있는데 배고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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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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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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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